마신 파토스를 물리친 전사들의 영웅담은 이미 빛바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그 영웅들의 후손들은 마신의 저주에 의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. 용맹의 대가로 받은 빛밭과 희생의 대가로 받은 멸신은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킨다. 빛과 어둠처럼 서로를 향한 두 국가의 칼날은 대륙을 빛빛으로 물들였고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받은 대륙 아도니스라 불렀다. 빛과 어둠처럼 빛과 어둠처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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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